제일 멋지시네. 목소리 제일 컸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 드려주실래요? 노래 음악을 좋아하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. 항상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타이틀곡 내 사랑이라는 곡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? 내 사랑이라는 곳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심하게 뜻이 있는 곡입니다. 좋은 내용이네요. 모든 걸 아낌없이 주어야 됩니다. 내 사랑한테는 다음 곡은 사랑이 목일리 들려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로 예불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곡이죠? 최영철씨 꺼 사랑이 목일리 보내드리겠습니다. 전화하기 저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소리 없이 나를 태우나 바라만 보아도 신녀들 듯한 모습이 나는 좋아 이 사람은 마지막 남자되지 믿고 싶은 여자, 여자 마음 저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믿어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랑에 남는 건 눈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일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내 마음을 흔들어 넌다 이 사람이 마침내 남자됐지 이 꽃이 풀려져 나자마자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기도해라 남기고 가라 기도해라 남기고 가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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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